자, 산산산MTV 오늘은 실운재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 라이딩하고 실운재합니다. 갑니다. 네, 좋습니다. 겨울풍입니다. 하필입니다. 하필입니다. 고맙습니다. 생명합니다. 중심군입니다. 하리입니다. 좋습니다. 제입니다. 제이님은 좋겠고요. 따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자, 사장님이 먼저 도전합니다. 아, 우리 어디 갔어? 레전드.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 자, 실운재가 있는 날 지나갔어요. 그냥. 자, 오른쪽으로 가면 완전 최상급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초고수입니다. 마파루. 오, 안됐어요. 오우. 어? 뭐지? 뭐야?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오, 로키마운틴 이 바이크. 로키마운틴으로 성공해버렸어요. 오, 한방에 그냥 정리해버리는데? 자, 레전드 코스 도전합니다. 다시. 오, 성공입니다. 아, 아닙니다. 삑살이 났어요. 올라가는 거 같지만.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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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될 뻔했어요. 100명 안 돼. 근데 무시당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어요. 어느 코스인지 몰라요, 아직. 레전드 가는 거지, 뭐. 오, 정확하게 딱 바로 올라갔어요. 품질이 끝내줘요. 오, 이야, 엄청나구나. 야, 엄청나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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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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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잠깐만! 트라우마가 생겼어 글린! 긴장해야 돼요 이분이 간헐적으로 어떤 땐 잘 타는데 개나 소나까지는 아닌데 개나 소나 다 아는 저건 뭐 손가요? 손 떠, 손 떠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속도를 내서 체인이 터져버렸습니다 체인이 터질 정도로 아이고, 재미있게 해줬어 이건 다 마비 때문이야 마비가 성공하는 분은 아, 나이스 아, 성공을 했는데 살짝 레전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 되겠습니다 체인님, 체인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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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그래도 비교적 성공입니다 성공해요. 오우 왜 오늘 체인 터져? 아 쉬는제라니까 왜 들이래? 아 쉬는제라니까 아 쉬는제라니까 오우 약간 거칠지만 성공했습니다 손님 아뇨모네 아 꺼미야 아 꺼미 왜 이렇게 떠들면서 타죠? 없어 없어 왜 내려왔기 때문에 마빅님 오우 좋아 됐어 오우 어우 걸렸어 따시님 따시님 오늘 왜이래 예 되게 빌려 속도가 없네 속도가 오우 오우 성공했어요. 여성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오우 성공했어요. 여성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오우 성공했어요 여성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아뇨모네 아뇨모네 역시 힘들어요 저거 저거 왜 그러자 됐다 땜입니다 마파루를 여성세계 최초로 좀전에 성공했구요 여성세계 최초로 그것도 레전드로 가랑이 바위 오우 올라갔어요 역시 잘타요 아 칭찬을 못해 여기는 가랑이 바위 미션이라고 토마 스님이 가랑이 바위라고 해서 똥꼬바위로 또 바꾸네요 여기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로 빠지면은 뒷바퀴가 확 슬립니다 여기로 딱 올라가야 슬립이 안납니다 조금이라도 절로 빠지면 확 절로 날라가요 루크님 잘 주목하세요 이렇게 좋아요 마지막 한 땀 성공입니다 이 바이크 이제 어떻게 골로 올라가지지 어 골로 올라가도 돼요 아 이거는 근데 변태인데 골로 올라가도 되는거에요 안되는거에요 되는거 안되는거에요 어떻게 여기로 쏙 올라가지 이거 뭐라 해야 돼 아 이씨 어 좋아요 아 살짝 위쪽인데 어필님 어 좋아요 아 너무 오른쪽 바빙님 잘못 들어갔죠 네 잘못 들어갔어요 흐흐흐흐 얘는 알어 제이님 아 또 왼쪽이죠 자 코스를 정확하게 들어가야되요 정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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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여기도 또 쉽지는 않은 곳 여기도 쉽지는 않아요 아 와 이게 그게 그쪽으로 하면 반칙입니다 이제 정했어 룰을 여기로 가면 반칙이에요 이제 가운데로 가면 어필님은 여기 경험이 있구요 아 유도선을 잘 그려놨는데 다시는 이제 정확한 길로 가는지 유심히 보세요 정확했구요 정확했어요 네 호스를 정확히 들어가야되요 성공률을 높이자면 좋아요 마지막에서 이게 가장 억울한거지 이게 별빛임 도전입니다 자 별빛임 잘 들어갔어요 아 잘만들어갔어요 아 잘만들어갔어요 제이님 됐어요 잘 잡았어요 네 잘 잡았어요 살리고요 자 이것도 자동화 기술이에요 땡입니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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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인데 나슬아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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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어요 비교적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침착하게 한 대포 죽이고 부르륵 치고 그렇죠 아 또 또 또 또 잘 들어갔어요 아 좋아요 아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잘 탔어요 아 멈췄지 괜찮아요 아 아 좋아 오 없어요 그냥 3반 정도 나옵니다 3반 됐어 가면 돼 가면 되는데 여기 요령이 있어요 아주 좋은 요령은 아니지만 성공했고요 오른쪽 많이 내려왔다가 잘했어요 네 아 밑으로 많이 내려오고요 타이어를 반만 걸쳐요 가요 그렇죠 네 됐어요 네 기어비는 고단으로 하는게 좋고요 자 자꾸 흔들려요 여기 자 마빅님 더 빨리 꺾었어요 아이씨 아직 여기를 몰라 니가 그죠 남이 떠들 줄 알고 내려오고 그렇지 아이 된 건데 몸을 기울였어 천천히 천천히 아이씨 지켰네 자 이번에 이제 백만이 내가 아짜 산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있다 네 발취뼈 조금 빨리 꺾었는데 나이스 쫄리면 빡 더 빨리 꺾어서 아니야 더 내려와야 그렇지 자 방탄을 믿어야 되고요 아 조금 빨리 야야 떨어졌네 진짜 됐다 오 약 툭 밀고 갔어요 네 잘 들어갔고요 아 아 자 없는게 아유 잡아 왜 안잡아 아 요번에 좋아요 좋아요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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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수 유일하게 살아가는 미션. 잘 들어갔구요. 그렇죠. FM으로. 그래도 FM을 했어요. FM으로. 예전에 우리가 다운 미션을 하던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해갖고 한번 지도를 해보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건 뭐 미션이 최상급 정도가 아니에요. 어. 그러나 될 것 같은데.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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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wygl 자 원래는 다운 미션 아 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세계 최초로 결피님이 어 성목입니다 국제 나이도 최상급 아 으 아 그쪽으로 여기가 원래는 다운 미션을 하던 곳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다들 잘해서 요즘은 다운은 우리하고 잘 안 맞고 해서 예전에 다운하던 곳이다 이거를 어필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까칠하지만 이렇게 다운하던 곳이에요 이걸 올라가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겨울피님 좋아요 아 이게 가운데를 쳐야 돼요 아 장난이 아니에요 아 아깝습니다 뒷바퀴 올렸는데 사다리 코스 중 맨 꼭대기 코스 이름 맨 꼭대기 좋아요 각 잡았으면 이제 넘어가고요 좋아요 각 잡았으면 이제 가는 게 좋아요 좋아요 치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아 어필님 놀라지 말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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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어요 각은 각 잘 잡았고요 올라갔고요 아 잘 잡았는데 자 성공하면 제가 이제 따라가서 찍기 때문에 멋진 조망이 펼쳐져요 그냥 꺾었어요 그냥 꺾었어요 조향으로 꺾었어요 그냥 아 어필님 어필님은 여기 코스를 잘 알아요 바위 왼쪽으로 넣고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오 나이스 올라갔는데 무서워 멋진 경치가 펼쳐져요 잘 썼어 잘 썼어 잘 썼어 잘 썼어 잘 썼어 잘 썼어 좋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좋아 예 저렇게 앞바퀴를 깊숙이 올리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더 틀어서 바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정확해요 아 이게 뭡니까 절망했어요 자 안 나와 이제 자 조그만 바위 왼쪽을 치는 게 좋고요 아 근데 오른쪽으로 갔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 됐어요 올라갔어요 그냥 치고 가 올라갔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오 대단해 자 뒷바퀴를 약간 후진시켜서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옆까지 오면 좋아요 네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각 나왔어요 올라갔고요 자 성공입니다 멋진 경치를 보면서 성공하는 곳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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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꺾으면 돼 꺾을 거 같은데 꺾을 거 같은데 여기 넣어 결빈님 결빈님 결빈님들 호핑이 되는데 무거워서 더 더 끝까지 올려 그렇죠 자 뒷바퀴를 어디다 놓느냐가 중요해요 조금만 더 저쪽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잡았어요 됐어요 네 좋았고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여유가 생겨요 네 마지막 후루룩 성공했습니다 와 멋진 서울 조망과 더불어 성공했습니다 그 옆에 그 부품 이거 아니야 괜찮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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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 Thema 루쿠님이 반칙 안하고 이걸 잘해요 반칙 없이 루쿠님 도전합니다 한방에 훌륭하신 분입니다 성공입니다 반칙을 해도 뭐라고 안해요 반칙을 해도 뭐라고는 안하는데 오 좋아요 반칙을 해요 저렇게 대놓고 반칙을 해서 성공하면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발이 땅에 나는 건 반칙이 아니고 땡이에요 대놓고 반칙 오 겨울피님이 거의 성공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대놓고 반칙 반칙을 해도 뭐라고 안하는 곳이지만 반칙을 해도 뭐라고 안해요 대놓고 핸드릭 반칙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쳐줘요 성공할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만 더 올리고 뒷바퀴 살짝 오른쪽으로 대놓고 덩어리 긋고 5분 쉬면 비난이 쏟아져요 드ian사 대놓고 반칙은 성공했어요 성공입니다 끝까지 가면 성공이에요 대놓고 반칙으로 성공했어요 대놓고 반칙 저건 반칙이에요 땡이에요 어유 막강파워 가지가 영상탑 아 좋아요 아깝습니다 어 좋아요 자 반칙하고 반칙 에이 땡 2 음 2 으 으 으 감사합니다.